으 그리고 두팀은 이번 시즌 자 복식이 승리가 없는데 철식 4 4 4 나갔어요 좀 분리는 하지만 어 빠 나 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많이 나요 권주영입니다 권주영의 서버 으아 자 오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 선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상당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권주영 이었습니다 약간 불편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좀 다소 불리하지만 아 예 지금처럼 저렇게 빠야나 풀리던 오른손에 조합입니다 아 넘기지 못하네요 네트에 걸린거 많은 박찬갑 아마 데뷔를 하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반면에 2대7 5포인트 뒤져있어요 권지영 깊숙하게 씨릅니다 없었습니다 8대2 당한 타구였는데 이걸 받아 넘겼습니다 김정은 이번엔 넘기지 못했습니다 6점마다 한 번씩 땀을 닦을 수 있는 룰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룰이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 백호균의 점수차에 이렇게 벌어놨는데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시경도요 백호균 2점차까지 좁혔습니다 3구에 끝냈어요 1번째 게임을 가져오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점으로 갑니다 그대구 동점 야 에치성볼이 권지영의 서브 아 나갔어요 듀스가 됩니다 닫지 못합니다 오른쪽에 상대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돌아올 필요는 있습니다. 박창고래 서버. 졌어요. 와아! 이걸 맞받아 칠 김장원입니다. 시였던 것처럼 코스가 기겨 막혔거든요. 그걸 맞받아 쳤습니다. 와아! 김장원 이번엔! 3대1. 와아! 베리에서! 뒤에서 벤치에서도 작전을 줍니다. 아아! 김장원 알고 있었습니다.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걸리군요. 걸리고 말았습니다. 박창고래. 순식간에 따라잡히는 경우가 첫 번째 매칭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흐름이 왔다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요. 자, 지금부터 있습니다. 와아! 사브 대점까지! 8대2입니다. 반대로 김장원 선수가 박창곤 선수를 지금 잘 묶고 있어요. 그렇네요. 이게 이제 첫 번째. 3대8. 5점 뒤져 있습니다. 아아! 김장원 날아올랐습니다. 권주영. 자, 그러나. 자. 다음은 굉장히 높네요. 잘하네요. 과감하기도 할게요. 크로마 이번에 박창곰 너무! 스치고 갔습니다. 와아! 깊숙깊숙한 랄리. 세번째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아! 김장원! 아아아. 김장원! 여하아! 김장원! 과감해야 되는데 아아! 2 마운드 서브가 나와요 아 선수도 이 테이블 멀리서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나갔어요 백호균 아 저 멀리서 포핸드 탑스트로 있어보입니다 워낙 포인트가 좋으니까요 백핸드로 해결해냅니다 네 서브 득점 김장원 서로 서브를 주고받는 위치도 바뀌었습니다 네트걸리는 권주영 과감함이 필요한 시점 나갔어요 아 플릭을 읽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 네틱을 읽어봅니다 아 아 백호균 플릭 해야 됩니다 아 호를 찔렀네요 아 나갔어요 권주영 네 행운의 득점입니다 두점차 아 백호균 또 한번 밖으로 날려버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김정은 백핸드 로봇처럼